가일 바구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가일 바구니하고 여러가지 가일을 접어볼텐데요 사과도 있고요 바나나도 있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어요 재료를 알아볼게요 가일 바구니는 15cm짜리 한장으로 접었고요 여기 사과는요 5cm짜리인데 7.5로 접어도 돼요 바나나도 7.5cm짜리 종이 2장으로 접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포도는 보라색을 3cm로 가일을 오려가지고 9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연결 연결해서 접은 다음에 붙였고요 그리고 여기 딸기는 초록색은 4cm로 했고요 여기 빨간색 여기 딸기 모양은요 3.5cm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가일 바구니부터 접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큰 종이가 이제 바구니예요 바구니, 바나나, 사과, 그리고 딸기, 포도, 이거는 꼭지예요 지금 7.5cm로 접으면은요 딸기가 지금 한 요정도 크기가 나오거든요 딸기가 너무 큰 거 같다 그러면 5cm로 접어주세요 가일 바구니를 한번 접겠어요 가일 바구니는 두 가지 색이 다 보여요 내가 원하는 색이 보이게 삼각을 먼저 한번 접으세요 삼각 접기 한번 한쪽은 뾰족하게 하고요 한쪽은 비스듬히 우리 나뭇잎 접을 때 이렇게 접거든요 요거 요렇게 접었고 얘를 다시 펼치세요 펼쳐서 접은 선 따라서 한 장을 위로 올릴 거예요 요렇게 올리고요 요거는 뒤로 그대로 접어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구니 앞모양이 될 거예요 요기 아랫부분은 삼각을 바구니를 약간 이렇게 둥글게 평평하게 보이기 위해서 접는 거니까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맞게 접어주면 되고요 양쪽 부분도 바구니처럼 모양을 보이게 하려고 조금 접었어요 삼각 접고 양쪽을 접고요 그리고 요기 끝에 뾰족한 부분 있죠 여기도 알맞게 내가 많이 접으면 바구니가 작아지는 거고요 조금 접으면 바구니가 커지는 건데 양쪽 모서리도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 내렸어요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뒤집으면 요런 모양의 바구니가 됐어요 지금 나는 뭐 뾰족한 거 싫다 그러면 접어 주셔도 되고요 요기 부분은 풀로 한번 칠해 가지고 붙여 볼게요 풀놈은 많이 안 칠해도 돼요 살짝만 칠해서 이렇게 붙이고요 나는 여기 뾰족한 거 싫다 그러면 여기도 조금 요렇게 접어도 돼요 그래서 지금 바구니를 요렇게 접었어요 사과를 먼저 접어 볼까요 빨강색을 선생님은 이제 5cm로 접었는데 이거는 7.5cm로 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5cm로 잘라서 사과를 접어도 되고요 그냥 이걸로 접어도 돼요 자 사각 접게 한번 펼쳐 가지고 여기 접은 선을 보고요 삼각을 나란히 접어 주세요 양쪽 다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사과 밑둥이에요 여기 부분도 알맞게 조금 접어 주세요 뾰족한 거가 안 보이게 둥글게 보이게 하려고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가위질을 좀 할 거예요 여기 부분은 이제 꼭지를 붙일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가위질 하라는 그런 거는 없고요 한 3분의 1 정도 선생님은 가위질을 했어요 여기 하얀색을 세 개로 나눠요 세 개로 나눠서 1분의 1 정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여기 부분에다가 가위질을 여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위질 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세물을 접어요 양쪽에 양쪽에 지금 두 개 접었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도 여기도 가위질 한 거 찾아서 삼각 접고 이쪽도 삼각 접고 이거 뒤집어 볼까요 자 사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꼭지 부분이 있어요 이 꼭지는요 나한테 있는 자투리를 가지고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은 지금 2cm도 잘라놨는데요 이 종이로 접어도 되고요 이거는 3등분을 할 건데요 그냥 똑바로 3등분을 안 하고요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어요 한쪽은 좁고 한쪽은 넓어지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했고요 넓은 부분을 가위로 똑바로 잘랐어요 여기 부분에다가 풀칠을 살짝 해서 꼭지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비스듬히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잘라도 되고요 이 꼭지가 지금 선생님 좀 작은 거 같아요 그쵸 조금 더 길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꼭지는 남아있는 책종이 옆에 자투리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 물방울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얀 볼펜이에요 이거 하얀 볼펜 문구정감 다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점 찍어서 이거는 이제 사과에 이렇게 이슬이 하나 맺힌 것처럼 물방울 하나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 표현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하얀 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해 주세요 그러면 훨씬 예뻐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접어 볼게요 바나나는요 7.5cm 짜리가 두 장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바나나를 두 개 접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 접어보고 마음에 든다 그러면 또 접으세요 자 바나나 접겠습니다 바나나는요 삼각 접기 한 번 자 삼각 접기를 한 번 하고요 자 한 바퀴 돌리세요 그래서 삼각을 두 번 접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의 중심이 어디쯤인지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장을 같이 나는 여기 가운데 중심이 이렇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삼각을 두 번 접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접어서 반을 접으세요 바나나도 약간 왜 길쭉 하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끝하고 이 끝을 약간 둥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세모를 조금 접을 거예요 양쪽 다 두 개를 접었어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이제 꼭지를 하나 접어 줄 건데요 바나나 꼭지는요 이렇게 비스듬히 하나 내리세요 비스듬히 조금 내린 다음에 계단 접기 알죠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남겨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접는 걸 계단 접기라고 해요 꼭지 부분이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 부분도요 조금 접어 내리세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꼭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은 이따가 이제 가을 바구니 안으로 이렇게 붙일 거기 때문에 꼭지 이 뾰족한 부분 안 접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바나나에다가요 펜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렸어요 어떻게 그렸냐면 선생님은 길게 하나, 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바나나가 약간 이렇게 미끈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펜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건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사람만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잘랐어요 얘가 수박의 껍질 부분을 표현한 거고요 초록이 좀 보이게 이렇게 붙일 건데요 여기 부분에다가 풀을 살짝 칠하세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붙여 줄 건데요 여기 끝부분을 세머를 조금 접을게요 뾰족한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세머를 조금 접고요 양쪽에 이렇게 초록이 좀 보이게 그리고 여기 초록 부분도요 이렇게 뒤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고요 한 반 정도 여기에 맞춰서 접으면 될 거 같아요 양쪽 부분에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지금 수박인데 이거를 점이 없는 걸로 해야 될 거 같아요 점이 있는 거 말고 이거는 이렇게 생긴 색종이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맞춰 놓고 빨간색 부분에 조금 접고요 아까 그것도 수박씨로 하면 될 거 같아요 검은색 점을 수박씨로 하면 괜찮을 거 같아요 만약에 저거는 색종이가 그렇게 생긴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검은 점을 이렇게 찍으면 돼요 여기 수박 반쪽이 나올 만큼 알맞게 접으면 돼요 여기는 딱 맞춰도 되고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양쪽에 좀 비스듬히 접으세요 이렇게 펜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점을 좀 찍으세요 이렇게 수박씨는 약간 약간 조금 이렇게 길쭉 하잖아요 씨 모양을 몇 개만 이렇게 찍어주세요 사과도 접었고요 바나나도 접었고 그리고 이거 수박 반쪽짜리도 했고요 이제 포도를 접어 볼 건데요 포도는 알이 작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3cm짜리를 가지고 9장을 오려 가지고 포도를 접었거든요 3cm 가지고 접으면 작게 나와요 이렇게 요만한 종이를 가지고 접은 거예요 지금 큰 종이로 먼저 접어 볼게요 뒤집어서 보라색이 보이게 네모를 두 번 접고 방석 접기를 해도 되고요 삼각을 두 번 접어서 방석 접기를 해도 돼요 삼각 접기를 두 번 하고요 그 다음 펼치세요 펼치고 나면 중심점에 맞춰 가지고 세모를 돌아가면서 다 접으세요 삼각을 이렇게 네 군데를 접었어요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 알맞게 네 군데를 접어요 동그랗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뒤집으면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숫자는 9개라고 선생님이 얘기는 했지만 요거는 뭐 우리 친구들이 접는 거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뭐 많이 하고 그래서 작은 종이 하나 접을게요 종이가 너무 작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손에서 들고 접어도 괜찮아요 요번에는 여기 모서리도 친구들이 접기 힘들겠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들고 들고서 엄지로 끝부분을 이렇게 삼각을 조금 접어요 포도 꼭지는요 옆에 이렇게 뭐 자투리 같은 거 종이 남은 거 있잖아요 종이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친구들이 자투리 같은 종이 가지고 이렇게 접으세요 3등분으로 접어도 되고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것도 이제 풀칠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포도는 알이 작아 가지고요 또 혹시 잘 안 붙을 수도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목공풀로 붙일게요 풀을 조금만 칠해요 포도 송이를 나는 길게 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길게 붙이고요 나는 약간 통통하게 포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통통하게 붙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붙이세요 그래서 내가 접은 이 보라색 종이를 다 붙이는 거예요 금방 안 붙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풀칠을 하고서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길어졌어요 꼭지에도 풀칠을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세요 포도도 완성을 해 놓고요 그리고 바나나를 이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하나를 접어 놨어요 이 바나나가 지금 서로 방향이 틀린데 같은 방향으로 해 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바꿀까요 방향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이렇게 꼭지만 바꾸면 돼요 꼭지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꼭지를 아까는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하면은 같은 방향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은 얘를 이렇게 그냥 겹쳐 가지고 붙일게요 두 개를 바나나를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풀을 조금 칠해 가지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같이 겹쳐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나나 두 송이 길쭉하게 같이 붙어 있게 우리가 아까 바구니 접은 거 있어요 풀칠을 해 가지고 다 붙이세요 선생님은 평련 작품으로 요런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붙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예쁜 종이 도화지 같은데 위에다가 바구니 붙이고 요렇게 과일 붙이면 돼요 이거 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붙이면 돼요 사과도 붙이고 사과는 나는 요만큼만 나오게 하고 싶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랫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서 내가 사과도 나오고 싶은 만큼 요렇게 나오면 돼요 선생님 사과 두 송이 다 붙일까요 사과가 좀 크기는 한데 사과를 선생님은 평면적품에다 붙인 거는 5cm로 접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커다란 사과를 하고 싶으면 커다랗게 하고요 안그러면 5cm로 하면 돼요 그리고 요기 뒤에다가 요렇게 바나나도 바나나도 바구니 안에다가 놓을게요 여기 뾰족한 끝부분 있죠 여기에다가도 풀칠을 해서 바나나를 바구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붙였어요 포도는 우리가 좀 머금직스럽게 잘 만들었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붙일까요 바구니 앞으로 이렇게 조금 내려오게 포도는 여기가 여러 장이니까 풀칠을 골고루 잘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냥 여기 바구니 위에 이렇게 살짝 걸쳐있게 붙일게요 그래서 꼭 한번 눌러요 잘 붙으라고 수박 반쪽짜리도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다가 붙일지 결정을 하세요 결정을 해서 선생님은 여기 아래쪽에 바구니 아래쪽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할게요 반쪽짜리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붙이구요 재미있게 가위색이 너무 예쁘죠 이 수박도 하나 요렇게 붙일게요 풀이 금방 안 붙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풀 잘 칠해가지고 그대로 말려요 과일바구니를 만들어 봤어요 바구니 안에 지금 사과도 담겨 있지요 지금 바나나도 담겨 있지요 포도도 있지요 수박도 있지요 너무 먹을게 많네요 어우 배부르겠어요 이거 다 먹으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만들어 보니까 재미있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